뭐야? 플스 샀어? 중고로 겨우 구했다. 어 뭐야? 이거 진짜 매물 없는 거 알지? 아니 오빠 돈 좀 벌었나 보네. 야 뭐 플스도 좀 하고 살아야지 사장님이. 같이 하자. 내가 진짜 플스 이거 되게 구하기 어려워. 어 좋아 나 해보고 싶었어. 왜왜? 왜 뭐야 이게? 플스가 아니라 플스비네. 플스가 아니라 플스비에요? 아직 이게 실패나는 이렇게 무너져 되겠다. 어 이게 이제 좀 잘생겨졌어. 덮어. ㅋㅋ